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이상하게 덤벨컬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댄싱 덤벨컬이라는 표현과 덤벨을 그네 태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를 충분히 익힌 사람이 상황에 따라 치팅을 양념처럼 첨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치팅을 기본 자세나 되는 것처럼 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팅을 쓰면 더 무거운 덤벨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빌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힘자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힘자랑을 위해 치팅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처음 들인 습관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인 저의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과 행동이 관련된 현상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려고 기를 쓰는 것이 바로 그 직업병입니다. 경력 30년 대장장이와 생초보가 망치질 대결을 한다고 합시다. 두 사람의 근력과 근지구력은 비슷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숙련된 대장장이가 약간 힘들어할 때 생초보는 너무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숙련된 대장장이가 생초보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도록 훨씬 효율적인 동작으로 망치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 삽질이나 망치질을 많이 하다보면 점점 수월해집니다. 효율적으로 근육을 쓰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학습이 공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선택이 선사한 상당히 정교한 심리기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심리기제를 에너지효율 최대화 숙련기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동작을 반복했을 때 에너지효율이 최대화되도록 근육을 쓰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기제가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설을 더 정교화하려면 에너지효율 최대화뿐 아니라 부상 최소화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댄싱 덤벨컬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가설입니다. 비슷한 가설을 제시한 논문이 있는지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심리기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댄싱 덤벨컬을 한다고 합시다. 그들의 댄싱 덤벨컬은 처음 들인 습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일어난 자동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댄싱 덤벨컬을 해온 사람은 에너지효율 면에서는 상당한 경지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자랑이라는 목적을 위해 댄싱 덤벨컬을 학습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효율 최대화 숙련기제가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학습한 겁니다. 그 결과 힘자랑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에너지효율 최대화 숙련기제의 부산물 또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효율을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근육을 많이 괴롭혀야 근력과 근육이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덤벨컬의 내리는 동작에 즉 신장성 수축에 5초나 투자하는 것이 보디빌딩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반면 덤벨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의 에너지효율을 따져보면 이것은 미친짓입니다. 뒤집어 보면 진자운동을 이용해서 덤벨을 근에 태우는 것이 에너지효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디빌딩의 관점에서 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주 안좋은 동작입니다. 만약 에너지효율 최대화 숙련기제 때문에 덤벨컬이나 다른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에서 치팅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제 추정이 맞다면 보디빌딩이 인간의 본능과 상당히 충돌하는 셈입니다. 격투기를 포함하여 다른 온갖 스포츠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최대화 숙련기제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반면 보디빌딩에서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숙련되는 방향과 매우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